지금 구이역 방향으로 가는 외선순환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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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비상 손잡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임의로 손잡이를 도울 경우 열차가 극정치 않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건대 입구 건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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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동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신설동행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신설동행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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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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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University, 한양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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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신당, 신당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응암이나 신내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바라두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기도 합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기 바랍니다. 출입문 갔습니다. 이번 역은 동대문 역사문화봉원 DDP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진적, 사당, 오이도 방면은 4호선으로, 황화나 하남 검단산, 마천 방면은 5호선으로 파란 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다음 역은 을지로 사과. 을지로 사과입니다. 을지로 사과입니다. 을지로 사과입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사과 BC카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황하라 하남 검단산.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을지로 사과입니다. 을지로 사과입니다. 을지로 사과입니다. 을지로 사과입니다. 은지로 사과입니다. 을지로 사과입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섬가 신혼하드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배와라 구파발, 오곰팡렬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상호선으로 가라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을지로 섬가 신혼하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orange line, line number thre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입구, IBK 기업은행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입구, IBK 기업은행역입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입구, IBK 기업은행역입니다. 이 역은 을지로 입구, IBK 기업은행역입니다. 이 역은 을지로 입구, IBK 기업은행역입니다. 이 역은 을지로 입구, IBK 기업은행역입니다. 출입문 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으로 우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